안녕하세요 빈짐입니다. 2015년 2월 6일 2월 16일 오후 8시 2분이고요 부담거래하다가 벌받았어요 자 일단 황금방에서 3번을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예이 아 근데 눈물 큰거 달리다가 작아지니까 뭔가 허접하다 어 잠시만 잠시만 어 돌릴거에요 돌릴거에요 때리면 일정확률로 폭발데미지가 있는건데 어 잠시만다 방금 황금방 있었는데 흠 네 클릭님 어서오세요 돌릴거에요 저주있으니까 돌립니다 돌릴거에요 저주있어요 저주있으면 안할겁니다 물론 메이지나 아니면 엑스라지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일단 돌립시다 아 시니씨요 황금방을 내놓으시오 금방시 황금방시 당신들 찾아요 금방시 어 황자 금자 방지 어 어딨어요 어 어 너무하다 일단 추천확인좀 해볼까 오 오자마자 추천 누르시다니 센스가 좋지만 제발 으악 으악 좋았어 데미지 어 아 이런게 나와야지 아 짧게 해 어 가시리 이거 데미지업이죠 이런 은가들은 뭐 이 강아지 은가들 빨리 동화속으로 쏙 들어가 응 얍 얍 음 맘에 들어 흠 어 이렇게 피 눈물이 확 어 데미지가 좋다니께 데미지가 좋다니께 데미지가 좋다니께 으응 물론 뭐 호호호호호호 이런거 가끔씩 모르고 그냥 부딪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건 한쪽길로 이렇게 쭉 가다보면 됩니다 우우 맞을 뻔했어 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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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잠시만 야 내 악마방 어떻게 할거야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1층에서 이제는 악마방 안나온대요 이제 1층에서는 악마방 안나온대요 악마방 100%템 안먹으면은 1층에서 100% 꼬리머리 나오고 돌려서 머리 나오면 좋겠다 에에에 잠시만요 아이 채팅 아 잠시만 야야 아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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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채팅창은 일단 좀 안정적일때 읽어야돼 어휴 잠시만요 꼬리머리 나오고 돌려서 머리나오면 좋겠다 뭐죠 아 아 아 뭐지 구피머리요? 구피쌤 말하시는건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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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깜짝이야 어우 위험했어 위험했어 일단 잠시만 나 황금만 갔다왔지 황금만 갔다왔으니까 음 여기 소울아트 있는거 확인했고 일단 보스부터 잡고시다 오 제민이네요 어 제민이 안녕 제민이 안녕 제민이가 그거잖아요 다당둥이 자리 어 그래서 제민이라고 지은건지 몰라도 근데 보면은 아이자기에 별의별걸 갖다두고 이름 붙이는 애들은 많아요 어 별자리에다가 실제로 야이 야이 담비거하는 개나리들 미안해 미안하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아가야 아가야 착하지 빠둥바둥 아이 귀엽다 아이 귀엽다 아이고 우리 담비 우리 담비 귀엽다 귀엽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미안해 미안해 안깝게 안깝게 오지마오지마 너 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빠아암 빠아암 어? 갑자기 기억이 어? 여기가 어디지? 네 안녕하세요 빈디인이다 2015년 16일 오우 6시 6분이고 어? 갑자기,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어?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어허허 뭐지? 갑자기 무슨 일이 있던거 같애? 레드손 여러분이 이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겁니다 흠 자 X라지죠 전 X라지는 꼭 들어갑니다 왜냐면 황금방 템이 두개니까 황금방이 두개고 보스방이 두개니까 두두배가 되 두두배가 되 짠 아 동전 하나 쏙 들어갔어 다시 에이 괜찮아 괜찮아 황금방이 빨리 나와야 할텐데 왕금방을 찾았나 이 가슴에 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호잇 호호호호 짠 짠 됐어 아니 악마방말고 악마방 말고 황금방이요 둥글게 둥글게 에이 둥글게 둥글게 에이 빙글빙글 돌아가면 춤을 춥시다 봄썰키 잠시만 아 괜찮아 괜찮아 1층이니까 어? 열쇠새 어제 황금왕이었는데 열쇠 안필요해 오케이 제발 미나에다 신시어 나에게 힘을 쟤네가 일로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나 쳤어 나 쳤어 이놈의 씨끼가 머리 어디다 팔아먹었어 오씨 우어어 우어어 흠 하아 좋은 점이 엑스라지 황금방 열쇠 필요없어요 아니 엑스라지도 황금방 필요해요 아 뭐지 열쇠 필요해요 1층이라서 열쇠가 안필요할 뿐 엑스라지도 2,3층 그럴때는 필요해요 자 나와라 근데 천방만 천방만 뿌 아 아 망했다 나 길치인데 어 네미디어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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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아 쏘아 반쪽이 아휴 피지컬 쓰레기 됐어요 이거 피지컬 아이작에서는 괜찮았는데 리버스 오면서 완전 쓰레기 됐어 어 오 황금방이다 황금방 뭐지 이게 뭐였더라 정갈자리였나 포이즌 티어즈 나 포이즌 티어즈 괜찮아 괜찮아 이건 또 확률적으로도 아니고 그냥 전 뭐지 계속 데미지가 어 들어가니까 어휴 어이구 뻥뻥 터져라 어 보스방이네요 방좀 더 돌다오자 어우 나 얘 싫어 자꾸 새끼 까는 애 아니 정확히는 얘가 소환하는 애 자꾸 싸는 애 응 일단 달방좀 갔다가옵시다 어차피 아까 한번 맞아가지고 어차피 이미 한대 맞아가지고 필요없어 미트큐브 2단계 후호천타를 뭐를 말하시는거지 잠시만 나 여기 왜왔지 흠흠흠흠흠흠흠흠 다른 애들 뭐지? 다른.. 뭐라 해야지? 미트큐브라야 하나? 미트템들이라야 하나? 삥글빙글 도는 애들 있잖아? 미트 어쩌고 하면서 걔네들은 점점 진화하더라 미트큐브랑 미트큐브도 두개 먹으면 진화하고 나 그거.. 큐브? 미트세트라야 하나? 그것들을 다 먹어봤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빙글빙글 돌 때는 좋았는데 진화하면서 자기들이 걸어다니거든요? 눈물 뱉고 그때 정말 쓰레기되라 응? 정말 쓸데가 없더라 애들이 정말 쓸데가 없어져 어? 보스방 어차피 두개니까 그냥 들어가죠 아야야야야야 나를 치지마 잠시만 나 설마 1층에서 죽는 그런거 아니지? 1층에서 죽는거 아니지? 설마 초보도 요즘 1층에서 잘 안죽던데 괜히 하드했나? 괜히 하드했나? 솔직히 이거 리부 하드를 하는 이유가 다이스 돌리려고는 잠시만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신이시어 나에게 힘을 응? 도화지같이 착한 나에게 도화지처럼 새하얀 나에게 힘을 쥐소서 응? 죽어라 이거 어디다 써먹으라고 준거지? 피없어 흠흠흠흠흠 몬스트로다 다행이다 응? 몬스트로 쉬워요 몬스트로 쉬워요 몬스트로 쉬워요 왔다리 왔다리 해주면 돼요 몬스트로처럼 얘는 피가 많아서 그렇지 정말 쉬운 보스 중 하나입니다 команда 와봐봐봐 이렇게 제 그림자 보고 피해주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눈물을 쏘면 왔다리 갔다리 저게 눈물이니뭐니 으어 으으으으으으으으 Whoa sche результат 뭐 하고 그래서 Judith 우리 누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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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방! 지나야 아... 신이시여 부탁드립니다 어디... 아까의 기억은 저 너머로 막폭탄으로 보스 공격하려면 폭탄 건드려와서 망함 무슨 낫다쓰여? 피톡마방 퀸 탱커 장마방 흐흠 종국 어 잠시만 얘들아 얘들아 가 가 가 가란 말이야 눈에 뜨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허 아야야야야 아...진짜 어... -" ihrgo 돌려 샷스피드 엇 엉? 요거 어디다 써먹으라고 어디다 써므로 TuckerAnt 요거를 터칩시다 제발 피 좀주세요 더러운 인생 더 noticeable 오늘 되는게 하나도 없어 아, 열쇠도 없고 아아... 흠흠 오늘 되는게 없다, 정말 어? 나아, 요즘 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착각이었나?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잠시만, 혹시 몰라, 검은돌 있나? 색돌 있나? 색돌? 없네 색돌을 찾아아... 봅시다... 색돌이 어딨나... 황금방은 갔다 왔고 검은색돌이 여깄다! 어? 짱돌이 나오면 좋겠는데? 소울하트가 더 좋아 어, 진짜 피가 너무 없어 피가 너무 없어도 난 눈 안 울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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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흠흠 어... 제발, 제발 아, 잠시만 아, 안보여어 x3 아... 날 쏘울 학탑 가시에 나오면 피가 한칸이 가입니다 잠시만 X라지인데 방이 왜이리 작나요 X라지인데 방이 또 왜이리 작나요 흐흐흐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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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 예하하 말타기 재밌다 어? 어라? 어? 갑자기 렉이 어? 갑자기 렉이 아...이 갑자기 렉이 에에에에에에엑이 이 sharply 으어 쑥 어어 오오 갑자기 대, 된 듯? 어 황금바 오 오 어쩔수없네 갑자기 렉 때문에 리셋이 됐네 어머 리셋이 됐네 일단 먼지 zoo보고 먼지 zoo보고 어어 황금바 흠흠 인터넷선을 끊으라니요 저거 내가 돈주고 연결한건데 전주 걸렸으니까 빼고 아자제린 하자 아자제린 하자 응 황금방에 황금방에서 괜찮아 나 아자제린 할때는 왠지 운이 좋아져 오 엑스라지 갔다와볼까 예스 목숨이 아홉개가 되었습니다 봐반나 좋다니까 자 나갈때 피다니까 카드 사용해주고 좋구나 좋구나 잠시만 나 근데 이거 몇분이나 해놨지 아이고 앞에 15분 이거 유튜브 보는사람들 15분은 버리겠네 아 잠시만 아이 잡기 귀찮아서 어? 잡으러다니기 귀찮아서 거미 쩌르르 잠시만 나 왜이래 오늘 컨트롤 나 인간적으로 오늘 컨트롤 너무 개똥인데 개똥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이 발컨보다 심해 야 저거 아 소환 좀 그만해라 야 인간적으로 너무 했다 야 너네 그만해라잉 마이했다 마이하셨슈 아 아 아 진짜 나 쟤 소환하는 애에도 싫기도 한데 소환하는 애들이 더 싫어 거미들은 어떻게 저거 봐봐 이래 움직임을 예측을 못하겠다니까 차라리 보스가 쉬워 보스가 응 거미 보스들이 차라리 쉬워 아우 위험했다 오우 위험했다 어 나 황금방도 안갔다왔네요 일단 황금방을 먼저가자 황금방 황금방 여깄네 뭐 다이스 없으니까 그냥 가고 다이스도 없는데 뭐 어떡해 그냥 뭐가 나오면 될대로 되라지 어 맞다 여기 엑스라지였지 엑스라지였지 황금방이 더 있을거란 얘 상 어 보조들이죠 유노 보조들 아 얘네 얘 처음 잡는 얘 처음 잡을때 진짜 고생했는데 어떻게 잡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저렇게 떨거지 세마리 잡아주고 먼저 그리고 얘를 이렇게 왔다리갔다리 해주면서 주면 됩니다 방금 그건 로키의 뿔 효과니까 그래요 오케이 공속어 예 어 아이 좋아좋아좋아 더 마크 666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아자들이라 그런가 황금방 아 뭐지 양마마 아직 열려있네 쯧 좋다 그래도 어 좋다 어 1층인데 벌써 데미지 5칸 으응 데미지 아주 좋고 시원시원하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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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으로 우리 말로 합시다 어 아 나 밀리붐 쟤네 무서워 죽겠어 밀리붐 쟤가 자폭을 하거든요 쟤네 가까이 오면 뭐지 다음에는 터지니까 조심하도록 합시다 심지어 폭발됨이라서 저거 한칸 다 야 야야야 잠시만 설마 그냥 거미한테 나 피 한칸이나 단거야 으응 그런거야 으응 진짜 인터넷 랜선을 끊을까 아니 근데 이거 랜선 끊어도 이게 도라는 가 어 아이작은 흠 인터넷으로 하는게 아니어가지고 어 스팀에서 하는거긴 한데 이거 끊어도 되긴 해요 이게 돈 나와라 뚝따 돈 나왔다 잠시만요 아 목이 너무 아픈데 오늘 흠흠흠흠흠 나나나나나나나 좋았음 나왔어 아 얘네처럼 쉬운 몬스터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쓰레기인데 쉬레기인데 릴럴 더 베이식 이게 뭐였지 아 그냥 변종들은 폭발데미지 없어도 한칸씩이에요 오오 암튼 쓰읍 근데 이거 먹히나? 이거 다이스 20 먹히나? 안먹히네 뭐 돌건 다 돌았어 먹을건 다 먹었어 에이쉬 이거 근데 정확히 효과가 뭐였지? 보스방 돌리는거였나? 보스가 어떤거였는지 보고 돌리는거였나? 흐흐흐 아 다크니스 싫어 이여 좋다 어 아 이거 좋다 아 아 픽업 아이템이에요? 근데 질 이런걸 해야돼 공복 Advanced 폭발 قد 해야돼 왕이 지민 도망가 cot 크크크 구핏세 될거같은데에 이제 뭐 남았죠 으응 구핏세 다 남았네 어마마 구핏세 하나 남았어요 안녕 쿠피셋이 하나 남았어요 곧 있으면 쿠피셋 다 맞추겠네 어머나 어찌하시나 어? 아드아젤은 이거 기본적으로 철다보니까 아주 좋죠 어? 팔이 아주 후루룽 후두둑후두둑 나오겠네 진짜 아 야 잠시만 복병이다 독병이 독병하기가 당했어 아야야야야 왜이래 빈질아 아무리 좋은템이 나와도 컨트롤은 신경쓰자 오이쉬 픽업 아이템이 저거 먹는 뭐지? 탬을 말하는거죠 포탄이나 열쇠 열쇠 돈 이런거 말고 다른거 말하는거죠 아마 아닌가 그거를 말하는건가 픽업 아이템이 나 요즘 그 개념이 헷갈린다 아닐께 열어 아 진짜 힘들다 아하하하 힘들다 뭐.. 쩌코 퍽 벽 흠흠흠흠 예에에에 플래티넛 디스코 라고 하죠 이 노래는 아아 플래티넛 디스코 라고 하죠 하하하하하하 부금저장소에서 저작권 없더라구요 이건 부금저장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무 순간에 좋았어 악마방 100% 잠시만 나 황금왕 안갔다왔죠? 황금왕 안갔다왔지? 나 황금왕 안갔다왔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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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거 쉬운 보스긴 한데 어? 사거리가 짧아서 지금 제가 자 죽자 음 어딨냐 어두워서 안보여 악마방 어딨어? 악마방 어딨죠? 여깄네 아이고 크람프스 야야야야야야야 야 나 착하게 좀 살았어 야 나 가진거 착한거밖에 없는 사람인데 씨 먹어주고 먹어주고 여깄땀 먹어주고 어허 그래도 보스방이랑 악마방 템은 제법 잘 나왔네요 어? 석탄이 멀리 갈수록 데미지가 업이죠? 어? 그치만 아 잠시만 야야야야야야 아씨 이거 어두워서 검은 애들 안 보여 헤헤 검은 애들이 보이지가 않는데 어찌 잡소 어찌 잡소 어찌 잡소 어찌 잡을까 어휴 어휴 BHDD네 쓰읍 어 BHDD가 나오시네 아까 상전방이 어디였더라 아까 알약을 파는 것 같은데 네에에에 어? 랜덤적으로 다른 방으로 이동하게 해주죠 에휴 암마암마암마 에휴 에휴 아 근데 오늘 목이 너무 아픈데? 너무 많이 자서 그런가? 어제 엠찌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어? 거의 18시간? 16시간 자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너무 오래 자서 허리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어? 지금 꼬라지도 세수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에휴 아니 오티말고 엠티 엠티 저 동아리 엠티 갔다왔어요 저는 아아 오티는 갈려고 뭐지? 일정을 보니까 안맞아가지고 아니야 데스가 좋아 데스가 잡기 귀찮은 애들 있으면 써주죠 뭐 아 근데 얘네는 먹는 애가 얘밖에 없잖아 아아 진짜 거 몸값 비싼 애들만 나오시네 오이차 오이차 얘네가 보스보다 쎌거 같애 나 항상 생각하는거지만 보스가 얘네보다 쎄 그냥 한번 죽을까? 한번 죽을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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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깐 나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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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나 부담거래할 수 있는데? 나 이거 부담 거래를 나 이거 악마방 나오면 제대로 부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요번엔? 어 텔레필 가져오자 텔레필을 가져오자 어? 달방이 있네? 텔레필을 가져와야겠어요 됐어요 장신거 한번 먹고 어 달방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면 돼 아 그날 형도 아 형 동생이사요 아 형 동생 있었어요 으으 몰랐네 오케이 쏠아트 그리고 나가줍시다 으으으음 좋구나 좋구만 음 으으으으음 어딨어 여깄네 안녕 아 야 인사를 하면은 인사를 받아 이런 강아지도 가지지 아 이거 저거 지금 화면을 작게 해놓고 봐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더 잘 보일거에요 보스러쉬에서 텔포 안써요 저 보스러쉬 할 생각 없어요 보스러쉬 할 생각 없어요 더럽게 귀찮아가지고 어 보스러쉬 귀찮아서 못해먹겠던데 어 물론 몇번 깨긴 했는데 오 다이스다 아이 지금 다이스 없는데 다이스도 없는데 뭐 에휴 다이스 있었으면 오 저거는 피를 깎으면서라도 내가 얻었겠지만 지금 다이스가 없으니까 뭐하러 먹어 저거를 먹지도 못하고 지금 네 그거는 알아요 저도 해봐서 이미 몇번 해봤어요 이미 해봤죠 보스러쉬 보스러쉬 템도 하나밖에 못먹는다는 것도 알아요 테포 쓰고 탈출해도 비에치 디도 먹었고 몸썰내네 필요도 없는거 잠시만 나 황금방 안갔다 왔죠? 황금방도 갔다 오냐 그러니깐 지금 몇층 이었지 이게 이게 몇층 이었죠? 이제 삼... 이즈... 3층 정도 되나? 2층? 일단 황금방 갔다가 보조 딜도 먹어주고 쓸모는 없지만 일단 먹어는 주고 에휴 아 이거 근데 목 상태가 진짜 안좋다 오늘 데스 가져가자 데스데스 데스 데스데스요 데스 카드 데스요 어 전체 딜이죠 방 전체 데미지 나 이게 좋아 물론 더 써니 좋긴 한데 자 써주고 뽕 주변에 떨거지들 처리해주고 예 잡는것도 간단합니다 제 머리가 없어지면 이렇게 왔다리갔다리 해주면 되요 이렇게 간간히 소환해주는것도 어 한쪽만 잡아주고 끝 얘도 없애주고 자 너네 끝 흑 쯧 흑 흑 이것을 멀어야 할까 이것을 부담거래를 위해서라면 먹을 수는 있다만 응? 둘 다 먹을 수는 있는데 목숨이 두 개가 사라진다 정했어 일단 펭타그램이지 응? 이거는 먹고 죽어줍시다 그리고 들어갑시다 구피발이 있었죠? 뿌우우우 어머 죽었네 다시 갈아주고 먹읍시다 사전가리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목숨감 아빡건 부담거래 응? 알고보면은 저가 이득을 본듯 알고보면은 저가 손해를 본 목숨보다 귀한게 어디있어요 어? 목숨보다 귀한게 어디있어 내 귀한 목숨 두개를 날려버렸지만 내려갑시다 몰라 하아 하아 아 요거는 안가볼수가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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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네 이득이긴 한데 그냥 보조 딜 아 뭐야 나 이거 그냥 소환사잖아 이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파장합니다 에이 진짜 야 뭔 소환을 그따구로 하냐 우리 적당히 소환합시다 소환도 적당히 소환사의 협곡 스피드업이네요 스피드업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데미지 좋아 데미지 좋으니까 데미지템 아니어도 돼 애초에 셜사포 자체가 세니까 괜찮아 최적 최적 헛 자 빨리 보스방 나와라 귀찮다 귀찮다 귀찮다면서 파밍은 열심히 여기를 하면은 비밀의 방위 예 저는 지도를 보고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 열쇠를 쓰기 싫다구요 이렇게 폭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드네 안녕 피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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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냥 거지같은 자식 돈도 얼마 없네 그러고도 니가 상점방의 수호자야 아유 시어라 음 템 나쁘지 않네 호호호 왠지 이거 지형을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제 상점 아버지 보스방 나오겠죠 아유 주르륵 주르륵 얘 증대 촉수 도대체 뭐하는 애야 이거 곧 업데이트는 될거는 같은데 얘네 공격하는게 아직은 그냥 장신물인가 어 쓸데없이 자리마차지한 애들인가 민지 아프리칸님 다시 오셨네요 우쩌 제발 또라타 나나와라 하나만 깨졌냐 하나만 나오라니까 안 나왔다 에이 라이 더러운 유탱 여기서 조심조심 우쩌 오케 이터넅트 이터넅트 이 터널 하트 여기 엄마방 아니죠? 여기 엄마방 아니지? 그럼 일단 가 아 얘 싫은데? 잠시만 얘 싫은데 얘 겁나 귀찮은데 아 어차피 나 이거 괜찮구나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셀사포라서 일단 얘 심장을 터쳐줍니다 얘처럼 생기 아야야야야 온뻥이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얘는 뒤통수를 때려야 하거든요 일단 공소관 마시고 아 진짜 저 진짜 진짜 소환사가 되었다 일단 가서 이거 먹어줍시다 터널 하트 다음층으로 가면 피가 하나 늘어나죠 쯧 짠 그쵸? 이 넥이죠 그리고 오우 나 얘네 너무 징그러 너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사 얘네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닥터우라고 아나? 닥터우에서 어? 처음에는 뭐지? 주인..뭐지? 닥터..게 주인공이랑 종관계는 아닌데 암튼 여자 캐릭터 하나 있는데 걔가 처음에 아 얘가 히로인인가 했는데 나중에 완전 얼굴 가죽 다 벗겨지고 아 뭐지? 엉덩이 가죽으로 얼굴 만들어서 뇌만 살아있고 어? 완전 쇼크 진짜 대상 어?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 저런 살아 저렇게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응? 앨들이 보기에는 알고 보면 정말 잔인한 요소가 많은 닥터후 어? 물론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그 때 어? 어? 오이요이씨.. 자 가자 가자 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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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 오오오오오오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니 저런 몸뚱이로 저렇게 점프를 높이냈니까... 신기한 애들이야 이게 뭐였지? 마음ddddd 아이셔에도 뭐지 이거 효과가 뭐져 이거 효과.... 대충 보니깐 참인거는 같은데 참이 맞나? 유혹 맞나? 아닌가? 일단 로키... 로키 뿔 때문에 사방으로 나오는 건 맞는데 일정 확률 뭐지? 아... 미지... 진짜 메이즈 메이즈... 셈스럽다 평소에 메이즈는 확률 유혹에 아 진짜 메이즈 진짜 개나리... 메이즈가 이게 바뀌었다는데? 어? 확률을 높였다는데? 돌아가는게? 더 짜증나게? 메이즈를... 어? 메이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혹시? 좋은게? 저스티스 좋은거죠? 먹어주고 지나갑니다 종구 오 데빌 좋아요 악마가 되는거죠? 잠시 데미지도 올라가요 저스티스 두루루루룩 두루루룩 두루루루룩 두루룩 지옥이 두루루룩 아... 열쇠 쓸거 다 썼는데 이제 나오네 엄마 썩키 맘쓰키인가? 엄마 열쇠인가? 아무튼 만능 열쇠인가? 몰라 일단 근데 보조들이 많으니까 좋긴 하다 보조들이 많으니까 때리는게 많긴 하네요 어 일단 오늘은 2판까지만 설마 5번방? 5번방의 선물 5번방의 선물 방 다시 도는거 아이 기대한 내가 바보지 기대한 내가 바보지 네 그니까요 맘스키죠 맘스키 어? 맘스키는 그거 아이템을 좀 풍성하게 해주는거 상자 행운업은 그거 아니에요? 상자 행운업은 그걸로 아는데 그 구피콜이? 상자 나올 확률을 높여주는거? 좋은것 좀 나와라 아 참 일단 지금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좀만 더 좋으면 좋겠는데 아야야야야야 어휴 아 진짜 소울하트만 먹어주자 소울하트먹어주고 지나갑니다 하아 부르르르르 아니 나를 비웃어? 데스 쓴다 데스를 쓴다 나를 비웃은 데가를 보여주겠어 아우 아이제 자 내렸세 끝 일단 플라로이드는 먹어주고 악마방 한번 가봅시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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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gh 구핍구리 구핍 목걸이 일단 구피셋 4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목소리로 이것도 사줍니다 아... 예... 예... 게에이득! 이것이 바로... 부당거래 여러분도 해보세요 흠흠흠흠흠흠 내려가지여 하하하하 아이고...좋다아 아 다크니스 아이 뭐 괜찮아요 이정 오 잠시마아 어 나를 보지마아 어? 아싸 폴라로이드 효과적 방어막 피가 한가지 향하면 되면 뭐 피 역시 방어막이 생긴다는데 어차피 한가지 향하면 뭐 에휴 오오오 거주씨 안녕 안녕 거주야 나한테 좋은 거를 좀 주지 않겠니 니니니니니니 피통업이어도 괜찮은데 꼭 HP업이 필요할때는 쓸데없이 뭐 사거리업이나 그런거를 주더라 아니면 왓초리스 뭐 그런거나 좋은거 안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런거 말고 이런거 말고 봐봐 이 양반이 나랑 밀당을 하시나 나 혼자 도박이나 하라는건가 두통만 싸매고 있고 에라이 진짜 이놈의 거짓시킨 내가 가만두나봐라 몬살키 필요없어 스피드 안먹아주고 매드가스 스피드가 아 지금 저가 BHD를 먹어서 다행히 진짜 BHD 안먹어서 봐 진짜 얘네 똥됐어 똥에 똥이 되다니 진짜 아휴 더러운 새 어 칼방이다 안먹어 좋은거 스피드업 헬섭 어 헬섭이다 거디야 어디니 거디야 거짓이 거짓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거짓이 아 야 인마 아 아 진짜 맞다 여기서 한칸씩 달지 한칸씩 달지 것 거짓이 왼쪽 방 돌 여기요? 확률적으로 아이템 줘요 확률적으로 확률적? 어디 왼쪽 방향도를? 어디를 말하는거지? 일단 피좀 갈아야겠다 피 갈자 피 갈아 피 갈아 에이씨 아 시니시어 나를.. 아 근데 아이장을 죽이라고 엄마한테 게시한게 신이니까 신한테 빌면 오히려 나쁜거 주려나? 악마한테 빌려야나? 악마씨 나에게 좋은거 좀 주세요 잠시만 메가사탄이 마지막 적이니까 사탄도 나쁜적인가? 악마도 일단 적이긴 한데? 흐흐흐 몰라 될때로 되라지 아 더러운 일생 아 이대로 한대도 안맞고 어? 보스방 가면 좋겠다 이대로 한대도 안맞고 보스방 가면 좋겠다 어? 그러면 피 한칸으로 부담거리를 할 수가 있는데 또다시 또다시 돌아온 삔질이의 부담거래 흐흥 아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 지금 업로드하는 업로드때문에 맥먹는건가? 아 잠시만 아 이차 야 파리야 파리야 너네가 해봐 얘네 각도 대체가 안맞는다 어휴 끝 자 파리야 파리들 우리 파리들 우리 파리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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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다가온애들 니니가 잡아봐 오케이 데미지업이랑 샷스피드업이죠 그리고 어딨나 악마방이 여깄네 왜 쯧 이거 나 어떻게 반응해야돼 응? 나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돼 아반돈 아반돈 게임은 끝났다 어? 아반돈 어떻게 반응을 해야될까 이런 사기템을 먹었는데 요거 말고 오 아닙니다 이거면 되 에에 에에에 어어어어 어어어 예에 늦었어 이거면 돼 A.W.K.1 Q.Y.W.G 아아 시드요 시드 아이 뭐 괜찮아요 이정도는 시드 제 시드 널렸어요 제 영상 보세요 응? 유튜브에 널렸습니다 이거 다 먹을까? 그냥? 아자제리라 필요 없긴 한데 이거 가운데 뭐지? 얘가 보상 두배였나? 아닌데 다른건가? 다른건가 모르겠네 안먹어 몰라 더이상 뭐 먹을 필요도 없어 이거면 게임 끝나 이거면 끝나 잠시만 잠시만요 우유유유유유유유 예 이득 내 나머진 다 찌꺼라기인거 알아요 그냥 혹시나 뭐지? 해서 그냥 물어보셀뿐 먹을생각은 없었어요 아 요즘 강박증이 생겨서 이거 똥 다 깨야겠다 똥 다 깨야돼 똥 다 깨야돼 똥 깨자 똥을 캐자 긍근히 똥을 캐며 어? 집안살림을 나아지게하는 빈질이 왔다 으음 어? 뭐 있었나? 뭐가 있었지? 오 스피드업 아이고 스피드업 어차피 어? 성당가면 쓸데없는 스피드업 왔다싸먹아 에? 어휴 피똥 어 피똥 너무 무서워 어? 그거 아시나 몰라? 보스가 피똥에 닿으면 바로 죽는거? 저거 더럽게 무서운게 피똥이에요 알고보면 으음 보물창고로구만 이거 뭐지? 아이 저거네? 폭탄 하나로 닦여봅시다 밀어 이 정도면 되겠지? 뽕 조아 пол 북 오 터 하핳하 경불복 웽 일문 여러분 하지만 타미헤드는 눈물을 사방으로 쏘지요 얘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 잠시만 아 역시 짧아서 안 좋네 짧아서 좀 안타깝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믹서기 빈질이가 믹서기가 되었다 예이 아이 근데 짧은 게 진짜 흠이다 딴 거는 다 괜찮은데 믹서기 됐는데도 짧아서 흠이다 아 키가 짧아서 어? 어머나 바로 악마방이네 필요없어 나 악마방 갈 필요도 없어 나 지옥 갈 생각 없어요 나는 야 메가사탄을 잡으러 체스트를 갈 거예요 이것도 먹어주고 안면보호 확률적이긴 한데 안면보호 룰루루루루 자아 마침 마실 나가듯이 어머나 어 뭐 있었나 어머머 있었나 아머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뭐 있었어요? 하이작이 어디있을까 어 뭐지? 안서즈 비전 어? 멜비 보이네요 저쪽으로 가면 있네 야 죽어 어머 면담 좀 하려 했는데 나랑 면돔하기 아이씨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란나 으응 아 렉 아 렉 아 렉 어랏 어? 어 뭐지? 뭐지? 어? 25원 아 돈 쓸데 도 없는데 이제 돈 쓸데 도 없는데 어디 에이 진짜 잠시만 잠시만 아잇 아잇 도지면 그냥 나가는건데 아 그러니깐 나 카드있네 히로펀 소울아트 두개죠? 먹어주고 아우우와아 에에에 음 카드 썼어요 음 음 색다롭지 일단 저기 칼방을 가보자 혹시 좋은게 에이 필요없어 필요없어 그냥 상자에서 얻을게 뭐가 있다고 응 안녕 어 인사좀 할려 했는데 내가 그렇게 보기 싫은가 뭐지 어 잠시만 아 근데 이거 데미지 지금 한 30 다시 되나 지금 표시는 저거밖에 안되긴 한데 어 지금 표시는 저거밖에 안나오긴 한데 지금 표시는 저거밖에 안나오긴 한데요 최대가 7이라고 밖에 안나오니까 으어어 우우와아 어딨어 열렸나 열렸네 잠시만 3번방 뭐지 3번방 뭐에요 3번방 뭐에요 3번방 뭐야 네 다이스룸 이거 다이스룸 이거 3번방 뭐죠 잠시만 네이버 네이버 몰라요? 네 내가 검색할게요 검색을 생활화합시다 화가침일 때 전체죠 한번 검색해봐야지 이따가 어 아이장 리버스 다이스방 3번 그 층에 있는 픽업 아이템을 랜덤으로 바꿉니다 어 잠시만 나 업로드중인거 많았는데 일단 이거 바꾸고 미치겠네 이따가 영상 다시 올려야하나 영상 다시 올려야하나 업로드중인거 6개나 있었는데 오 닭그룹이다 아싸 응 에그 비밀방에서 랜덤적으로 나오는 닭그룹은 좋은거죠 야 샤싹뿐 내가 더 쎄거덩 꺼드짜자 부잉부잉 오라 어 뭐있었지 헤헤 아이 쉽다 아이 쉬워라 아이 쉽다 아이 쉽다 진짜 쉬워래요 다 러벌 필요없어 안녕 아이좋 어머 인사좀 할라 했는데 내 캐릭터인거 아니죠 아 근데 어떻게 하지 나 아 아까 유튜브 업로드 하던거 되게 많은데 쓰레기 쓰레기 슈레기 슈레기 뿐 안먹어요 툴리스도 없어어 아 그거 나오면 좋겠다 그 머시기 머시기 있는데 걔 있잖아요 걔 걔 걔 어 아니 더 말고 그 있는데 테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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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생각이 안났어 테드키 좀 나왔으면 좋겠네 안녕 어 어이 에이씨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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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아 목숨도 많고 어 목숨도 많고 어 잠시만 나 그러니까 나 구피발 없지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피 한 칸으로 어떻게 못 깨 피 한 칸으로 깰 정도는 아니야 어 빈지라 적당히 하자 어 여유도 착착 부려 여유는 적당히 부립시다 어 지나친 요거 먹어볼까 아니야 아니야 일단 요거 리벤지 플라이는 먹어주고 나쁜건 아닐까 일단 어 이거 방어막이었네 어 잠시만 먹을 생각 없었는데 아자젤은 이거 날개때문에 날개도 맞더라구요 이거 아자젤 어 어 클났어 어 어떻게 지나가냐 저기 어 클났다 진짜 클났다 아 제발 빨리 나와라 보스방 빨리 나 오우 피 에지평 에지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한 대 맞았어 누구야 누구 하나 때렸어 씨 가만 안도 어 나왔네요 나왔네 나왔네 안써주 풀 비전 좋았어 어 비밀방타죠 저기 붙어있네 여기도 깨주고 여기도 깨주고 여기도 깨주고 어 여기 왠지 좋은게 나올거 같지만 일단 여기로 봅시다 이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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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사망각이에요 사망각은 아이 참 사망 할 것도 많네 사망은 무슨 곰썰기 먹어봤자 별 소용없고 레몬파티 헬스업 헬스업이 되어도 피는 한칸이 비어있지만 이렇게 얌 엄마가 죽어 자 아 밑에 방 돌다보면 나오려나 혹시 안녕 어차피 여기에서 죽을일 없을거 같애 안죽어 안죽어 어 한번 데드키 나올때까지 한번 돌아다녀보죠 데드키 나올때까지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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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질아 진정해 빈질아 진정해 빈질아 진정해 피먹고자 피피피피피 피먹자 피먹자 피먹어야 돼 빈질이 어리 호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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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만 잡고 오자 보스만 잡고 오자 보스만 잡고 오자 안녕 안녕 한 대만 맞아줄까? 잠시만, 나 스페이스밭 없는데? 나 스페이스밭 어디다 팔아먹었어? 했는데 아 무빙이 답이다 무빙이 답이다 무빙만이 살길 무빙만이 살길 내가 컨트롤을 안하려 했는데 나를 컨트롤하게 만드는 너 잡았다 잡았다 사망각이라니 일단 끝내자 데스끼 다이 필요없어 필요없어 으어어 으어어 끝냈어 x2 후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에이라니여 어 에이라니여 일단 끝내야지 어? 어어 위험했다 빰 음 허어임 위험했다 진짜 흐흫흐 에에에에이라니 이이이 흠흠 예에에에e 으아아onn 으아아아아